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에 합격한 문종호 멘토입니다. 이번 강연은 자연계열 자소서 면접으로 스카이에 합격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오고 고3 내신이 끝나가고 있는 만큼 이제 자소서와 면접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인데요. 아직 어떻게 시작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자소서의 경우 문항별로 들어갈 필수 내용들을 제시하고 면접은 간단한 팁들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문항별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합격하는 자소서에는 다음 두 가지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전공적합성과 인재상인데요. 전공적합성의 경우 이 학생이 이 학과에서 공부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는 요소이고 인재상은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키워드를 문항별로 어떻게 자소서에 녹이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시면 되는데요. 네 가지 문항 중 가장 전공적합성이 들어가야 하는 문항입니다. 저희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개호로 자소서를 썼는데요. 먼저 학업활동 중에 어떤 난관을 겪었고 그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과 호기심 이 호기심이 생긴 과정에서 배운 점과 성장한 점 또 향후 공부할 계획 등을 제시하시면 되는데요. 제 실제 생기부를 몇 문장을 따와서 들고 왔습니다. 먼저 학업활동의 경우 화학을 학습하는 과정 중 중화 과정에서 난관을 겪었다. 또 이 난관을 학교 실험 수업 시간에 실험을 하였고 이때 실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정밀한 실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과의 기본적인 원리를 고민하는 습관이 생겼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보람을 느꼈다는 배운 점과 성장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2번, 3번 문항인데요. 문제를 잘 보시면 배우고 느낀 점이 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에는 항상 배운 점과 느낀 점, 이렇게 성장한 점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문항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활동했던 균회 활동을 3개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3번 문항의 경우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배려, 나눔, 협력을 했던 경험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이렇게 4가지 개호로 좌우서를 썼는데요. 먼저 활동을 제시하고 느낀 점을 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점과 향후 대학 진학 후 발전 계획을 적었습니다. 저의 경우 성장한 점은 2년간의 NI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이 과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었고 3번 문항에서 두 번의 토론 대회를 통해 팀원과의 믿음, 충분한 소통과 적극성, 의견, 둔중이 바탕이 되어야 협력이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이런 성장한 점을 적었습니다. 또 향후 발전 계획의 경우 2번 문항에서 3가지 활동을 접고 난 후 마지막 문단에서 대학에서 물리, 화학, 생명, 수학 등 기본을 성실히 이수하여 자연 속에 숨겨진 과학적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는 이런 향후 발전 계획을 적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번 문항인데요. 4번 문항은 대학별 자유 문항입니다. 먼저 서울대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읽었던 책에 대한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자신에게 준 영향을 중심으로 적으시면 되고 연대, 고대 및 다른 대학의 경우 각 대학교의 인재상을 중심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는 모두 끝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합격하는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는데요. 먼저 서울대 일반전형같이 수학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수학심층 면접의 경우 40분 동안 문제를 풀고 이에 대한 풀이 과정을 10분 동안 면접관 앞에서 말해야 하는 면접인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출 문제를 풀고 이 풀이 과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습적인 생교부 면접도 나올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대우분이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는 재실문과 생기부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재실문 면접의 경우 재실문을 읽으며 그 주제를 파악하고 그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 그에 대한 자신이 뚜렷한 입장을 표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기부 면접의 경우 자신이 생기부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한 후 이에 대한 예상 질문을 만들며 답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면접 자리에서 독서활동이 나왔을 때 모르는 책이 나오면 매우 당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제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태도 몇 개를 알아보고 끝낼 텐데요. 먼저 생기부와 자소서의 완벽한 내용 숙지는 필수입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중립적 입장이 아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뚜렷한 입장을 표현해야 합니다. 또 크고 정확한 발음으로 면접관과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해야 하는데요. 자신 있는 태도는 합격하는 면접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험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만큼 수능 준비와 함께 자소서와 면접도 같이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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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